김국진 강수지 달달한 신혼생활 눈길 치와와 커플 김국진 강수지의 결혼생활 눈길을 끈다. 과거 방송된 sbs 불타는 청. 춘에서 김국진과 강수지는 치와와 커플로 불리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지난 2.16년 강수지와 위혈애를 인정한 김국진 소속 사관계자는 언제부터 교제했는지는 묻지 못해. 다. 며. 현재 좋은 마음으로 만남을 이어가고이. 그것은 사실. 이라고 전했다. 특히 불타는 청춘에서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이며 많은 인기를 얻는 이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마저 훈훈하게.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